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정부24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대학교 재학증명서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했으며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